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VR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시는 곳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체리코코 매장을 왔습니다. 제 얼굴 반대쪽 영상을 보시면 체리코코 매장에 있어요. 이쪽은 참고로 러쉬 매장을 반대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되요. 그리고 저기 VEL 매장, 빌리프 매장, 그리고 여기 폴로 매장. 저기는 라인 프렌즈도 있네요. 저기 망고씨씨도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폴로 매장과 빌리프 매장의 사이에 있는 체리코코 2층에 있습니다. 여기 다 제가 익숙한 브랜드만 있네요. 여기 숲 매장도 제가 촬영했었고, 빌리프에 제가 촬영했던, 물론 이 매장 말고 촬영했던 브랜드들이고. 러쉬 브랜드도 제가 촬영했었고, 폴로도 그렇고.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리코코 매장 주차는 이 본 건물 오른쪽에, 여기 커피숍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아주 깨끗하고 이쁘죠? 자, 이렇게 2층, 뭐 2층이라고 그러고, 휴게도 뭐 할 만큼 계장 금방 올라와요.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빈프로젝트가 반기고 있네요. 약간 소녀감성 스타일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매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천장은 노출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맞춰있네요. 제 스튜디오랑 컨셉이 굉장히 똑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여기 매장 의상은 색상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블랙 앤 화이트, 그냥 이렇게 핑크, 아이보리, 베이지, 화이트톤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자세한 건 꼭 매장 직접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